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입을 다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선거를 지고 다음에 대선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안 와닿으시죠 가슴이 안 와닿을 겁니다. 왜 사람은 본래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을 때는 잘 그렇게 체득하기가 힘들거든요.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고 결국은 다 말수가 줄고 입을 다물어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나라를 떠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박사가 무슨 뭐 그냥 무슨 뭐 너무 가장한다 이렇게 하겠죠. 오늘 이 조선일보에 보면 김규나 소설가가 소설가니까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겁없이 비판할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지적한 짧은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작가니까 작가는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보시게 되면 이 얘기 보시게 되면 관리는 토마스에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토마스는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 너무 놀란 나머지 꼼짝도 하지 못했다. 2년 전 외과과장이 그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글 속에는 소련 연방에 대한 사랑 공상당에 대한 충성서약이 들어있었다. 토마스는 절대로 무엇을 쓰거나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말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어조를 바꾸었다. 나는 문명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쓰지도 않은 글에 서명해야 됩니까.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부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점점 겁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잃어가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과입니다. 특정 정치 시력이 연구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그때는 복속하거나 입을 다물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이 가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외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됐다. 5.18에 대한 과거 은행이 도마에 오르자 후보는 두 번이나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인정했으나 이를 이틀 뒤 번복했다. 광주를 찾은 비대위원장은 5.18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봐야 광주에서 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집단 체면에 걸린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에서 표를 얼마나 줍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코끼리 비스켓만큼 줍니다. 그것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다 빼앗아간 겁니다. 저도 2022년 대통령 선거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호남에서 표 이만큼 주고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에 가지고. 인천시의회 의장을 탈당하도록 만든 것은 지난 1월 5.18을 폄훼했다고 자기 사람을 내친 게 최근 들어 두 번째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공병호 tv에서 한 대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왜 대학에서 그렇게 침묵합니까. 옛날에는 저항도 하고 성명서 냈는데 그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에 비해서 투쟁력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장 여러분 그런 성명서 같은 데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국가가 발주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데 다 그냥 주홍글씨가 이런 박혀 가지고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당의 상징식인 붉은 바탕 위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총선용 문구는 문재인 전 정권 수장이 존경하다던 신영복이 수없이 한 말입니다. 지난해 평상책방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노동 관련 도서의 북컨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당이나 사상과 이념을 갖지 않은 정치단체입니다. 보수를 자체하는 여당이 좌파나 야당 친부인사의 언어를 차용한 게 최선일까요. 우파적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가윽하게 이런 처단하고 그 사람들 뭐죠. 아스팔트 우파니 무슨 우파니 해가 여러분들 뭡니까. 거구라고 여러분들 배척하는 당이 지금 국힘당이지 않습니까. 다 숨을 죽이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가 맥맥이라도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나마 나은데 이제 특정 정당이 선거를 완전히 제압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무게 될 겁니다. 그렇게가 그냥 나라가 저무는 겁니다. 이 보시죠. 전도 유망했던 외과의사 토마스는 공상당을 비판한 칼럼을 잡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고 주장을 철회하는 상부의 권유를 받는다.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었던 그런 자아 비판을 거부했고 그 이후에 토마스는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자천되지만 당의 억압이 계속되자 사표를 내고 청소부가 된다. 설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서 있을 때가.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이 문제 공공제 성격인 선거 공정성 문제 다 쉬쉬하고 다 여러분들 뭡니까? 백안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하고 인연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다 이런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들 다 이런 목을 친 겁니다. 나중에는 본인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본인이 완전히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본인이 그때 느끼겠죠. 한국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그래도 배움이 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국 사회 5년 10년 후에 전개될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때니까 그런 문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방송 들으면 됩니다. 지하자 좋다 만만세 이런 방송 들으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어려워지기 전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일성 만세 북한 전쟁관 수용 박정희 이승만 독재라고 외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5.18은 이상해라고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불호한 사상의 소유자로 몰려 책출되고 매도되고 퇴출된다. 그러나 시작은 5.18이겠지만 다음에는 4.3이 될 것이고 다음에는 뭡니까 그냥 좌파란 이야기만 이야기하더라도 뭐죠 잡아가거나 아니면 뭡니까 불이익을 주겠죠. 그래서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유망했던 외과의사 토마스가 도저히 의사직종을 여러분들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강연 수입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여러분들 공공 그러니까 구청 시청 이런 데 한 4분의 1입니다. 4분의 3은 기업이고 4분의 1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우리 편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부정이란 것은 우리끼리 해처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딴 거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처먹기 위해서 뭡니까 딴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의 사회이사하던 걸 끊기 위해 가지고 회장도 찾아가고 여러분들 사장도 찾아가고 수없이 찾아가고 목자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이 워낙 여러분들 젊은 날에 한판 하시던 분이 돼 가지고 내가 그거 정도 여러분들 못 막으면 뭘 하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막아서 인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본인들에게 부역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해가 뭡니까 이 땅에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자식이 피해자가 되고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도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천성이 보여도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은 눈에 가시겠죠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시아 이름의 소련의 구소련의 외과의사 토마스가 수없이 한국당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두드디처럼 다 숨어버리고 다 입을 다물 겁니다. 지금도 다 입을 다물잖아요. 많은 이가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성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구에서 그런 것처럼 멋대로 생각하고 마음껏 떠들고 겁없이 비판할 자유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약속과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총선 공약대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에 오려면 얼마만큼 자유가 또 사라질까요 두려워집니다. 김규나 소설가는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나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김규나 소설가는 선거가 장악됐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거의 넘어간 상태라는 부분을 결코 이분도 조선일보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일보의 글 쓸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결국은 빼앗기겠죠. 그걸 안 빼앗기려면 뭡니까 부역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조용히 사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걸 못 견딜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 이 후양님이 댓글을 보니까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넘쳐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유독 5일 8을 언급하려면 일단 멈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보수들은 점점 유약해지고 외소해져 가고 있습니다. 길도 함께 가야만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혼자서라도 당당히 걷고 없던 길도 만들어 보고 가보지 않은 가시발길도 과감히 해치고 들어가 보는 개척정신과 도정정신은 싸그리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소심하고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그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비겁합니까. 투사는 줄어들고 매사 은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서성이나 도련님 같은 일에 종이짝 하나 구겨던지는 일도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기만 하니 우리 호쾌한 대장부들이 표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기우는 겁니다. 서서히 기상이라든지 모든 창조혁신장이 자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호요하는 기계나 결기 같은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그 체제 하에서 숨쉬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여러분들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모든 중심에는 한국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참정권을 박탈당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순간이 뭡니까. 모든 12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문개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서 이미 다 그의 경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도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이름들 그 급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바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